바다를 향해 우뚝 솟은 송악산이 자리한 서귀포시 대정읍. 섬과 섬을 잇는 곳이자 제주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대정읍 상놀이를 찾았습니다. 옥상에 올라 한라산을 향해 섬은 힘껏 소리를 내지릅니다. 힘찬 필체로 써내려간 글에는 사연이 한가득 담겨 있는 듯한데요. 소리 높여 글을 낭독하는 어르신 무슨 말씀이 하고 싶은 걸까요. 봄이 되면서 농촌에도 농번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강창희 어르신도 단일이 한참인데요. 일을 마치고 돌아와 좀 쉬나 했더니 마당에 앉아 무언가에 열중합니다. 저는 강창희입니다. 농사를 지으며 생각나면 시도 종종 씁니다. 시를 쓰는 농부의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어르신의 첫 시집에는 고향의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송악산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퇴근해 가지고 초록소년에 나올 때 요쪽에 오고 보니까 하모 사람들. 송장을 실고 울면서 가는 걸 내가 목격했지. 제가 너무나 억울하고 슬프다. 이건 아니다. 세상에 어디 이런 세상이 있느냐. 후세 사람들이 알리기 위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이 당시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알리기 위해서 더 시실을 쓰는 거지. 그래서 어르신의 시집에는 사삼과 관련한 시들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부름을 타고 온 바람 소리에 섣달오름 생각이 무뚝. 아 겨누증녀가 만나는 그날 새벽. 이슬이 피가 되어 그리운 짐 만나면. 죄 없는 영혼 밝혀졌다고 치는 소리가. 저 하늘의 소름에. 아픔을 혼자 간직하기보단 함께 이야기할 때. 치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강창이요 시인. 그것이 어르신이 시를 쓰는 이유인데요. 봄비가 쏟아진 3월의 끝자락. 마을 어르신들과 시투어를 떠났습니다. 도착한 곳은 사삼의 아픈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는데요. 10살 때 기억이지만 80이 넘은 지금도 그때 기억이 생생하다고 합니다. 날짜는 그대로 맞은데. 범밭동산 선역밭이라는 것도 선역밭이라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대살. 아니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를 죽이고. 동생이 잘못했다고 형을 죽이고. 이것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보이는 하늘나라에 이런 법도 어디 있느냐. 애통한 마음이 들거리지. 이건 아니다. 아직도 애통한 그 마음을 시에 담아봤는데요. 피 바람부는 사삼 사건. 1938년 12월 13일 이곳에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 대살한 곳이다. 아 슬프다. 저 하늘은 알고 있다. 서름이 긴 여정을. 들으라 우리 역사는 오늘의 참회와 억울함을 알고 있을 것이다. 대사를 목격한 주민들도 악몽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제가 5살 여기서 5살 우리 누님네 집에 우리 누님네 집에 어머니하고 이리로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치마 폭으로 잡아 당겨본 거라 나를. 보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총소리는 나고 그래서 겁났던 게 지금의 시에서 생각나는 게 바로 시세관이고 제일 슬픈 일이지. 수십 년간 모두가 숨죽이고 살아왔던 세월입니다. 사삼에 관한 시를 낭송할 때면 강창유 시인은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사삼 사건 당시에는 시를 못 썼어요. 씻었다가 걸려들어가. 거기에 대해서 씻었다고 이 자식. 그래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몰라요. 안 걷고 보면. 알리는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그때의 기분이 하늘을 칠 것 같아요.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진실을 시로 전할 수 있어 기쁘다는 어르신. 시를 낭독할 때면 영혼들을 위한 본인만의 위로 방식이 있다는데요. 누구나 이 시를 눕을 때에 크게 상 온 사람이 다 들 수 있기도 싫을 것 같아요. 울음이지. 외침이지. 크게 상인 것을 외치는 그 힘이지. 야 이거 아니다. 나 시로도 그렇게 크게 외쳐. 가슴이 터져라고. 억울한 영혼들이 듣길 바라는 어르신의 간절한 외침이었을까요. 저승에 있는 억울한 영혼들에게 전달하는 시. 그런 책임감으로 매번 시를 고치고 쓰기를 반복한다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닿길 바라며 오늘도 강창유 시인은 하늘을 향해서 시를 크게 외쳐 봅니다. 세상은 꽃이 피고. 황야에 꽃 한 송이. 세월 젖은 황야에 홀로 핀 꽃 한 송이. 비바람이 되어 오가는 세월. 님 그리워 기다리는 그 모습. 바람에 흔들리며 햇빛 맞으며 이제 붉은 꽃으로 단장하였네. 너의 품 바람에 날리는 꽃 향기. 이 세상 끝까지 님 찾아 사랑을 뿌리네. 백호인 어르신을 언급하게 삼겨대신 과도했으며